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조 3,720억 원 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24일 삼성전자 보통주 1,994만 1,860주를 주당 6만 8,800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전 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2.3%에서 1.96%로 낮아졌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작년 4월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주식 처분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지난 22일 삼성 SDS 주식 301만여 주를 블록딜로 처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